경자년 새해를 맞아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을 만나 지역 교육계의 한 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식만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부 잘하는 학생만 주목받았던 그동안의 학교 풍토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은 시대가 바뀌면서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변했다며 지식 습득에만 치중하는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성 역량, 공감하고 소통하고 협동하고 심지어는 심미적 역량,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게 역량, 그게 공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을 기르는, 이런 것들이 목표거든요. 물론 거기에 기본 지식은 기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설명 위주의 주입식 수업에서 탈피해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수업 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능력들이 지금은 요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업이 바뀌고 있고, 수업을 통해서 인성 역량도 키우고,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도 찾고, 진로도 찾고,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대입 정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집에서 시험을 보고 인증서를 받는 학업성취 인증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공부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고 학습 능력은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도달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더 의지하는 겁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좀 줄일 수 있겠고, 또 아이들에게도 도전이랄만 붙였는데, 모든 아이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희망하는 아이들만 하니까.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임교육감은 또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